사건 파일 어느 장애우의 눈물 청각장애 사실 알리자 입사면접 오지 마세요 청각장애 사실을 알리자 입사면접을 취소당했습니다 BBC 코리아가 최근 한 청각장애우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 정다연씨는 웹디자이너이자 손그림 작가입니다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지만 서류 전형에서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아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다음 단계의 면접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하는 경험을 이미 여러 번 겪었기 때문입니다 다연씨는 이력서에도 분명히 자신의 청각장애 사실을 기록합니다 장애가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장애 사실을 확인한 회사들은 아무 이유 없이 면접 취소 통보를 하곤 했습니다 취소 이유를 물으면 제 일을 잘못했다거나 지원이 어렵다는 등 에둘러 말하곤 했습니다 다연씨는 솔직하지 않은 모습이 더 싫었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이 반복되자 다연씨는 면접에 가기 전 자신이 먼저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청각장애 확인했냐고 물어봐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연씨에겐 자신의 장애를 계속해서 확인해야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연씨는 처음엔 당황했고 원래 이런 건가 싶으면서 불쾌했어요 몇 번 반복되고 나서야 아 다 이런 거구나 하고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무기력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던 초반에 다연씨는 장애인 취업 사이트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제나 최저시급 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좀 더 일하면서 비장애인과 똑같이 월급 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면접자가 있는데 둘 다 실력이 똑같다면 비장애인을 뽑겠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 뭐든지 해요 다연씨는 한국 취업시장이 청각장애인들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말합니다 음성소통이 없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각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장애인 취업 유형 15가지 중 하위권인 11위에 속했습니다 2020년 기준 149만 3천원으로 전국 임금근로자 268만 천원의 절반 수준이며 전체 장애인 평균 소득 187만 5천원보다 낮습니다 성각장애인에겐 취업 준비 과정 자체도 어렵습니다 무언가 배우려고 해도 자막 수업을 제공하는 학원이 거의 없으며 문자 통역 서비스는 금액이 높습니다 서울시에서 무료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울시민이 아닌 다연씨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연씨에겐 다른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지난해 헌혈을 하려고 찾아갔는데 청각장애를 이유로 거절당한 것이었습니다 헌혈센터 관계자는 질문이 많은데 청각장애인이 그를 어떻게 이해해요 그게 가능하겠냐며 다연씨에게 물었습니다 다연씨가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된다고 억울한 발음으로 말했음에도 관계자는 같은 말을 반복하며 헌혈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다연씨의 사연은 취업 전문 플랫폼 링크드인에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공감해 주면서 받은 관심에 다연씨는 놀랍고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낮아졌던 자존감도 회복하고 긍정적인 마음도 생겼습니다 취업 외에도 일상에서 오는 어려움과 차별은 많지만 다연씨는 계속해서 도전하겠다고 말합니다 남의 시선 걱정 없이 나의 세계를 단단히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청각장애를 가진 취업준비생으로 살아가는 다연씨의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